대본, 대본, 내 대본! 대회가 내일인데 대본이 어디 갔지? 어쩌라고 아줌마! 내가 안 했다고! 뭐라고? 아줌마! 이런 괘씸한! 으악!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괘팍한 아줌마였어! 야,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말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! 알면 이따무라! 잘못하면 대회도 못 나가겠어! 저 사람은 우리 라이벌이라고! 안 되겠어! 내가 이기려면 다른 아이들의 성우능력을 없애야겠어! 사라질 소! 없어질 멸! 소멸!